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동욱입니다. 고3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 시작한 지가 한 달쯤 되는 것 같아요. 어때요? 힘든 학생들 많죠? 제일 처음에 안 먹었던 계획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체력도 좀 딸리는 것 같고 흔들릴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진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부하는 척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볼 때죠. 선생님의 고3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. 선생님 고3 때 얘기를.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에 그려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. 이게 선생님 고3 때예요. 여러분 알겠지만 선생님은 재수했어요. 고3 때 성공하지 못했다고요. 선생님은 고3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만 앞섰어요.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했던 학생이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. 물론 재수할 때도 들었지만. 자 보세요. 선생님은 학교가 되게 멀었어요. 그래서 10시까지 자습을 하면 그때는 10시까지가 거의 의무자습이었어요.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씻고 하면 11시 반.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뭐 좀 먹어요. 이렇게. 먹고 나서 12시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. 그러면 이때 주로 이제 국어, 수학 이런 공부했는데요. 주로 국어책은 취미 흥건해요. 실제로 이때 공부 제대로 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피곤하고 막 책상 위에서 구박복 졸고. 이러고 나서 2시까지 버텨요. 왜 이런 짓을 했을까? 이유는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버티고 나서 고3은 이런 거지. 졸아가면서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. 그러면서 이제 새벽 2시를 딱 보면 왠지 마음이 막 울컥하거든. 역시 난 고3이야. 2시까지 공부했어. 실제로 공부한 척만 해놓고. 그렇죠? 그리고 잡니다. 자요. 잠이 잘 안 오죠. 그런데 자요. 그러면 6시에 일어나야만 해요, 선생님이. 왜냐하면 또 학교가 멀기 때문에 6시 반에 집 앞 큰 길가에 고등학교 가는 봉고가 와요. 그러니까 불이 났게 뛰어나가야 돼요. 그럼 이제 조금이라도 늦잠 자면 머리 이런 거 못 감죠. 그래서 선생님 고3 때 별명이 왕비듬이었어요. 머리를 안 감아서. 어쨌든. 밥도 거의 못 먹어요. 그냥 미역국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1분 안에 마시고. 그리고 막 책가방 들고 헐레벌떡 가요.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. 보통 한 학교까지 봉고 타고 가도 한 40분 걸리는데. 30, 40분 걸리는데. 이때 봉고 안에서 계속 자죠. 자요. 학교 가서 계속 잡니다. 진짜 한 번도 안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1교시 거의 잡니다. 좀비죠. 2교시는 반쯤 정신을 차려요.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쯤 되면 제 정신이 돌아와요. 그래서 이때까지 한 3, 4교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. 그리고 점심 먹으면 또 졸려요. 5교시에는 말이지. 선생님이 허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5교시는 그대로 잤어요. 그래서 결국 이 습관이 수능 날 5교시에 자게 되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.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수능 3교시가 탐구였거든요. 탐구. 그런데 전부 다 그래프야. 60문제 120분 그래프였는데. 선생님이 감독관한테 손 들었잖아요. 하도 졸려서. 감독관 선생님 10분만 있다가 깨우시면 안 될까요? 이렇게. 어처구니 없죠. 지금 상상해봐도. 그때가 선생님 고3이었습니다. 실패가 명의학관화했어요.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로 고3 때에 잘못된 걸 정신을 차리고 재수할 때는 달라집니다. 실수를 두 번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. 재수할 때는 달라져요. 재수 10시까지 역시 학원에서 자습을 합니다. 학원이 좀 가까워져서 후딱 집에 와요. 그래서 이때에 뭔가를 해요. 딱 한 과목만. 이거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. 그런데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건 딱 30분 정도의 한 과목이면 충분해요. 공부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과목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탐에 무슨 과목이 약하다. 그러면 그 과목만 집에 와서 30분 한 거야. 그 공부는 꼭 이 시간에만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한 과목을 딱 정해놓고 바로 11시 30분부터는 잡니다. 자요. 그리고 6시에 일어나요. 6시간 반 자요. 이때보다 완전히 달라져요. 집중력이 좋아집니다. 그리고 이제 머리도 감고요. 밥도 여유 있게 먹고요. 아침을 좀 여유 있게 시작하고. 밥 먹으면서 오늘 무슨 수업이 들었고. 오늘은 이거 공부해야 되고. 계획도 한 번 짜봐요. 그리고 나서 학원에 7시 반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데. 야 1, 2교시가 오히려 집중이 잘 돼요. 진짜 학원에서 7시 30분부터 학원 나오는 10시까지. 선생님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요.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. 재수생활 내내.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. 한 번도 잔 적 없어요.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했어요. 실제로 위에 이 방식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냐 따지고 보면 집중하는 시간 거의 없어요.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선생님이 고3 때 생활처럼 여러분도 그냥 의욕만 앞서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따져볼 때입니다. 결과는 뻔해요. 재수하게 돼요. 그러니까 고3 때부터 여러분은 선생님 같이 이렇게 실수한 경우, 실패한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재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삶으로 하루의 패턴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케이?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. 이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. 선생님 저는 올빼미에요. 새벽 2시, 3시 진짜 공부가 잘 돼요. 그런데 이때 자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.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겠죠. 충분히 인정합니다. 사람이 체질적으로 밤에 집중이 잘 되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야. 나중에 직장 잡을 때는 밤에 일하는 직장 잡으면 좋겠지만 수능은 올빼미족을 위한 야간 수능 1교시 이런 거 없어요. 어차피 수능은, 수능 국어는 이 시간에 쳐요. 8시 40분부터 10시까지. 이 시간에 수능 국어 친다고.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수능 칠 수 있는, 수능 국어를 칠 수 있는 그 정보량 많은 지문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신상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볼 때입니다. 올빼미들도 수능을 위해서 맞추길 바랍니다. 6시에 일어나세요. 6시에 일어나세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.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. 어차피 이 시간에 공부 잘 안 되잖아 솔직히. 12시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한다고. 그러면 SNS를 한번 볼까? 유튜브를 볼까?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날 어떻게 나에게 위로의 시간을 줘야겠어?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잠 안 자요. 그러다가 이게 2시, 3시, 4시가 된다고요. 선생님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좋지 않아요. 웬만하면 미련 버리고 딱 자고. 이 시간에 일어나서 게임을 할까? 유튜브를 볼까? 이런 생각 할 수 없어요. 신기하죠?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때는. 아침이니까. 이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. 오케이? 실제로 말이에요. 선생님도 쭉 찾아봤는데 빌 게이츠나 팀쿡. 애플의 CEO죠. 그 다음에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. 선생님도 정말 은퇴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싶어요.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9시쯤 자가지고 은퇴하면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명상도 좀 하고 식구들 아침밥도 만들어주고 아내가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심 그래요. 정말.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요. 기분이 상쾌해져요. 확실히 달라요.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공부하는 것하고 태양이 없을 때 공부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.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이에요. 잠도 푹 주무셔야 돼요. 선배로서 하는 말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이 6시에 문자 보내려고요. 6시 문자. 선생님이 6시 문자 보내는 건 한 10년쯤 됐어요.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6시 문자를 보내는 것. 인강을 새로 시작하고 나서도 작년부터 또 6시 문자 보내요. 돈 많이 들어도 이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6시 문자 때문에 선생님 인생이 바뀌었어요. 뭐 이런 학생들 많거든요. 이런 생각 할 거예요. 6시 문자 그 디딕 진동 한 번에 혹은 땡땡 하는 소리 한 번에 깰 수 있을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의외로 그 시간에 깨는 학생들 많아요. 그 소리 때문에.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말이죠. 6시에 문자 오기 전에 일어나게 되고 문자와 동시에 눈 뜨게 되고 한대요. 그리고 다이어리에 선생님이 아침에 보내준 격언들을 적으면서 하루를 계획하는 그런 바람직한 학생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건 낭비가 아니다. 이건 돈 낭비가 아니다. 이건 정말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이다. 라고 선생님은 생각했어요. 그래서 6시에 문자를 보냅니다. 아마 24일쯤에 아마 그 신청 칸이 열릴 거예요.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학교하고 이런 것들 간단한 사항 기재하고 그 다음에 정보 동의 표시만 해주면 함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 갈 겁니다. 2G폰 괜찮습니다. 선생님 2G폰 사용하는 학생들을 존중합니다. 그래서 문자 길지 않아요. 2G폰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짧은 문자 보냅니다. 그렇게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웬만하면 신청해서 신청해놓고 나서 수신 거부하고 이러지 마세요. 제발. 그리고 막 한 달치 몰아보고 이러지 마세요. 그렇죠? 차라리 그게 힘들면 차라리 신청을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실수인지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 나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핸드폰 번호 말고 막 딴 사람 핸드폰 번호를 적어요. 그러면 선생님이 되게 곤란해지고 난처해져요. 누구세요? 막 이러고. 그렇죠? 막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. 6시 10분쯤에. 아침마다 무슨 짓이냐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주면 좋겠어요. 6시에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때는 7시 반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밥도 아침밥도 좀 먹고 그리고 7시 반까지는 어딘가 가서 혹은 자기 방에도 좋은데 공부를 시작하세요. 7시 반에는. 그래서 10시까지는 웬만하면 방학 때는 국어 공부하고 아니면 학교 가면 수업을 들어야겠지만 이 시간에는 웬만하면 국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. 그렇게 아마 수능 국어 영역에서도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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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하지 맙시다. 됐어요? 적응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. 6시 여러분들이 이때 일어날지 일어난 습관이 안 든 학생들은 적응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보통 빠르면 한 달, 길면 두세 달까지도 걸리는데요. 그 적응 시간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.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.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적응 시간 제일 처음엔 6시 일어나면 7시 반에 국어 지문 보는데 안 읽히고 줄도 사선으로 긋고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렇지만 꾸준하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국어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의외로 그 시간이 정말로 하루 중에서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 시간에 수능 보면 됩니다. 국어 수능을. 이해되셨죠?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아침 문자를 격언들을 고르고 골라서 보낼 테니까 그 격언 고르는 것도 힘들어요. 고르고 올라서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그 아침 문자와 함께 활기차게 아침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. 그랬으면 선생님도 되게 보람될 것 같아요. 이해되셨습니까? 꼭 우리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국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봅시다. 긴 말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